퇴필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? 다 쓴 붓을 묻는 무덤인데요. 서산에 사는 70대 서예가가 평생 쓴 붓과 작품 수만 점 등을 묻는 퇴필총을 국내 최초로 조상해 화제입니다. 붓을 상징하는 11월 11일 11시 11분에 매장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규선 기자입니다. 서산시 지곡면 야산에 큰 규모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무덤 안에 묻히는 것은 붓과 서예 작품, 먹물통 등입니다. 다 쓴 붓을 묻은 붓무덤이라는 뜻의 퇴필총입니다. 중국 수나라 때 지형선사가 붓을 큰 독에 모았다가 묻은 것에서 유래됐습니다. 서산에서 작품 활동을 해온 서예가 원양희 선생이 40여 년 동안 작업한 습작 40만 점과 작품 3만여 점, 붓 821자루, 먹물통 4천여 개를 묻어 국내 최초의 퇴필총을 조성했습니다. 무덤 앞에는 붓을 상징하는 성물을 세워 평생 자신과 함께했던 고마움과 추억을 기렸습니다. 작업실 벽을 꽉 차어놓은 숙숍질이라든가 부진한 걸 잘 묻어주는 것이 서예가의 도리다 해서 원양희 선생은 퇴필총을 조성하는 날짜도 붓을 뜻하는 11월 11일 11시 11분으로 정했습니다. 원 선생은 평소 통일기원과 독도사랑, 동북공정 반대 등 애국정신을 붓글씨에 담아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.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.